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뭘 잘하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뭘 잘하면 좋아하실까요? 인사를 잘하면 좋아하실까요? 제가 노래를 좀 더 잘 부르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전화신방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는 뭐하는 거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대답을 하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있어서 저의 목표에 있어서 제가 가장 절대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설교 준비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설교하는 시간도 많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절대적으로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마 제가 한 3시간 정도는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설교 양이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 비해서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 정도 많습니다 저도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고 또 제가 가끔씩 내가 하는 일이 설교 준비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근데 설교가 참 당연히 중요하죠 목회자에게 설교가 빼놓을 수 없는 사명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목사에게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요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마주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설교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인류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저에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설교 준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매일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건 많아졌는데 제가 그만큼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신다면 제가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류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늘 미가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일하다 보면은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잠시 맡았다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일을 할 동안은 이것이 저의 정체성일 수 있지만 더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장로님이어도 장로의 정체성보다 권사님이어도 권사의 정체성보다 찬양대 총무여도 찬양대 총무의 정체성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체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부의 정체성만 갖기 쉽고 찬양대의 정체성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절대로 폄훼하고 싶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정체성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특별한 부서들 예를 들어서 다윗 아카데미라든지 또 제자학교라든지 거기에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된다 우리가 너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서가 절대로 교회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끔 너무 좁은 정체성을 갖고 일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부 우리 다윗 아카데미가 너무 대학부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류 사명은 가장 중대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가장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자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설교가 이제 우리는 재탕도 못하잖아요 이거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말하면 끝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이걸 또 써먹겠습니까 물론 10년 뒤에 다시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마치고 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는 언젠가는 설교를 하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날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물론 설교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설교 안 하다 보면 나도 뭐 좀 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제 안에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언젠가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만 이 교회에 저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가 와야죠 하지만 저에게도 설교의 사명이 끝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일을 다 마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인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지만 자녀들을 우리 품에서 언젠가는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 아내 집사님이 그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인가 봐요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이 집을 떠나라 너희는 대학만 들어가면 독립해라 너희가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서 살아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 또 아이들은 우린 절대로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겠죠 룩과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린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떠나든 직장을 들어가서 떠나든 시집 장가를 가서 떠나든 우리가 영원히 품 안에 두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아쉬울 수도 있겠고 시원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마음이 있겠지만 다 떠나보내는 거죠 대부분의 사명은 어떤 완성과 함께 어떤 시간이 되면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될까요? 나의 사명이 끝나면 나의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이 사장직을 내려놓으면 내가 리타이어 은퇴를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가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아쉬움과 또 그런 마음들이 다 어쩌면 내 가치가 그 사명과 함께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명을 마친 후에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은퇴자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미국 사람들은 은퇴를 엄청 좋아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축하한다고 드디어 은퇴하는구나 우리나라처럼 은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축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은퇴 이후의 삶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불안해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미국은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복지국가이다 보니까 은퇴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축하를 많이 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퇴 후에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의 일을 마치고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자녀들을 길러내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나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전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사명을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저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너무 힘이 되고요 이렇게 막 양복을 다 갖춰 입으시고 앞에 포진해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보다는 힘이 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하셔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시구나 또 여기 소리소문에 앉아계신 수많은 은퇴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서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시기는 어쩌면 지나간 겁니다 내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한번 날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더욱더 가치를 드러내야 할 때가 바로 은퇴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티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 편집장이었던 제튼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레이, 로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한 사명을 갖고 선교하신 분인데 4개 대륙에 수백 교회를 세우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세우며 별의별 일들을 당하며 많은 고난과 환란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베테랑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류 임무에 대부분의 정력을 쏟아부었다 오해하지는 마라 교회 개척은 위대한 일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 임무는 끝날 것이다 내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것이 내 첫 번째 헌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이류 임무라고 해서 교회 개척이 이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인류 임무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류 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인류의 임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헌신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든 그것보다 먼저 헌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위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폐가 있는 거 느끼십니까? 위대한 예배라면 천천의 순량을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순량의 숫자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자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위대한 예배지 천천의 순량으로는 위대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만만의 기름이 여기에 흘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는 위대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조명 키니까 좋지 않으세요? 저는 특순할 때 조명 키면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하게 되고 확실히 더 멋있습니다 제가 조명의 개수를 굉장히 일부러 줄여서 최소화시켜서 쓰는 건데 원하기만 하면요 내립다 그냥 조명을 그냥 한정 쏘면서 그냥 반짝반짝 예쁘게 화려하게 그냥 반짝반짝 삐깍반짝 엄청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조명이 천 개가 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립기념주의를 지나고 이제 또 학예 산상 성회하고 우리 교회는 스케줄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한숨 살짝 돌리면 9월 특세가 다가오고 9월 특세 끝나고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추수감사절 끝나면 또 대림절 다가와서 성탄절 준비하고 성탄절 끝나면 또 새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일만 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실 돌아보면 설교 준비에 매여서 이런저런 행사들 준비하다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과의 동의라는 걸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잊고 그냥 이것만 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나만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목표가 저기니까 뛰어가지 막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전혀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명에는 반드시 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임직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됐는지도 모르시겠죠?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훈련받을 때는 새벽 예배 그래도 훈련받겠다고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10%밖에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통안할 일입니다 비통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재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헌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헌신을 해야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우리를 채찍질해서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말씀은 재헌신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는 여전히 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의와 공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미가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고 있으시냐 이거를 정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람은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예요 우리 여러분 정답을 대부분 다 압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생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아 공부입니다 다 정답은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게 죽어도 힘든 거예요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알면서 술 퍼마시는 거죠 그러다 중독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는 거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는 거 좋은 거 알아도 맨날 나쁜 것만 맛있게 먹죠 아무거나 막 먹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난 내가 원하는 거 많이 먹다 일찍 죽을래 이러시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다 정답을 알면서 정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답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맨날 화나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꾸 2류, 3류, 4류, 5류, 6류, 7류, 8류 끊임없이 더 후진 거를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그게 세계 최고인 줄 알고 그거를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답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정의로워서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죠 마치 하루에 30분 뛰면 좋다는 걸 알아도 죽어도 못 뛰는 것처럼 저도 맨날 아침에 딱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요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에이 오늘 힘들어서 안 뛰어야지 이게 99%예요 어쩌다가 진짜 어제 라면 끓여 먹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은 뛰어야지 하고 뛰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못 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답을 알고 가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